유인균 발효 화상 강의 개강 황세란 유인균 급변하는 세상 어느 순간에 AI와 함께하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동을 하지 않는 화상 수업 여기저기 이동으로 쪼개는 시간과 경제를 절약합니다. 황세란 박사와 함께하는 화상 수업 아는 것이 힘 건강과 지혜의 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인체의 방호벽은 인체 에너지 강화입니다. 인체 에너지는 각 조직 세포의 강관암에서 시작됩니다. 인체 에너지 강화는 암에서 시작됩니다. 인체에 대한 암 음식에 대한 암 아는 것이 면역력이고 아는 것이 힘이 되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인균을 활용한 발효 전문가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 건강관리법을 배웁니다. 비대면이지만 대면 이상으로 친근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반복 학습하고 토론합니다. 이론을 알면 실습도 쉬워집니다.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선생님이 가족 건강 지킴이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최고의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네이버 밴드 건강한 사람들의 공지되어 있습니다. 화상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생생하고 재미있고 건강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황세란 유인균 유원 플러스 행복한 발효 세상 1, 8, 9, 9에 8, 7, 3, 2 2, 2, 3, 2 3, 2, 3, 2, 3, 3, 3, 2 4, 3, 2, 3, 4, 3, 3, 3, 4, 3, 4, 3, 3, 4, 5, 5, 6, 7, 8, 9, 9, 10. 감사합니다.